이거 뱀이에요. 뱀이 아니고 지렁이. 뱀이에요, 뱀. 지렁이에요. 뱀이에요, 보세요, 어머니. 뱀이야, 진짜 뱀이야. 진짜 뱀이에요, 어머니. 어디 봐요. 뱀이잖아, 이뻐리잖아. 어머머, 진짜? 방울뱀, 방울뱀. 방울뱀이야, 야. 방울뱀이야. 방울뱀, 진짜 방울뱀. 방울뱀, 진짜 방울뱀. 어머, 진짜 뱀이네. 어머니, 이거 어떻게. 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우연이었으면. 야, 너 그거 어떻게 잡냐? 진짜야? 방울뱀이야, 방울뱀. 너 어떻게 잡아, 야, 조심해. 하지 마, 너 장난치지 마, 진짜. 와, 진짜 뱀이네. 아니, 막 이렇게 해. 던져, 던져, 던져. 이거 안 물어. 아니, 물려고 그랬어, 좀 전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던져, 멀리 던져, 여기 위험해, 위험해. 뒤에 던져주고 올게요. 사내 던져, 사내. 미안해. 실제 뱀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저런, 저런 위험한 동물이 살고 있었어요. 이빨 이렇게 나온 거 봤어, 못 봤어. 봤어요. 이 안에 독 구멍이 있었어. 아이씨. 우리 다, 우리 다, 진짜로. 독이 왕국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우리. 근데 이거, 이거예요. 와.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와, 뱀이 있어. 어? 아, 이거 진짜. 아니, 사장님도 처음 보셨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